안녕히 계세요 희연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요 맞습니다 바로바로 입니다 이 게임은 일본에서 매우 유명한 공포게임이라고 합니다 과연 저는 오줌을 끝까지 참을 수 있을지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레스 고 가보자 간만에 공포게임인데 일단 키는 WASD구요 어.. 하지마 어 뭐야 아 클릭하면은 어 뭐야 어 뭐지 어 방금 노란색 빵대기 본거 같은데 뭐야 아 이거는 손전등 배터리인가 봐요 어 이거 다 챙겨놓자 오 깜짝이야 시작하자마자 놀래키네 여기다 챙겨놉시다 어 이거 뭐야 종이 챙기고 어 이게 뭐야 일본어인거 같죠 그니까 배터리를 아니 손전등을 저 동그라미한테 비춰라 어 이거 가져가지진 않구요 오케이 어 이거 뭐야 이게 아까 그 화면 시작할때 있던 PN 뭐 그런건가 이거 비추라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거지 어 왜왜왜왜왜 생겼네요 어 뭐야 아 2를 누르니까 어 뭐야 아 2 누르니까 사라진다 아 이렇게 해서 뭐 스티커 모으는건가 아 이렇게 오케이 다 일단 모아보죠 좋아쓰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무섭 무섭지 않죠 따라오세요 여러분 지금 실눈뜨고 보고 계시는거 같은데 눈 뜨세요 별거 아닙니다 게임입니다 어디로 가야돼 어 문 열렸다 이거 뭐야 이거 일본어 잘하시는 분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나올 법한데 이제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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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아 어 뭐야 아 깜짝 아니 공포게임 아니에요 이거? 나 이거 공포게임이라고 해서 한건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춤 잘치 춤선이 굉장히 좋네 와 아 내가 아까 본 빵댕이가 이 빵댕이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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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언제까지 봐야돼?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에이! 야! 에이! 스케잌! 스케잌! 야! 야! 월! 월! 원! 투! 워! 투! 쓰리! 고! 가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이거 언제.. 아니 그만 좀 보고싶.. 아 이 사람 왜이렇게 가까워.. 아아이.. 아아이! 아아이! 아니.. 더 짜증나는건 춤을 잘 춰.. 아니.. 아니 그만좀 보고싶어! 어..그래그래.. 그만..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하라고.. 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표정은 또 왜이렇게 귀여워? 어.. 어이구.. 어이구.. 브라바! 브라비바스! 아..아니.. 아니..아니..언제까지 봐..이구.. 아..아..이거.. 아..이거야 되는거구나.. 아.. 아니 2절까지 들을 뻔했네.. 어..어..뭐야.. 아니 분위기는 완전 공포게임인데..이구.. 빨리 모으자.. 여덟개 모아야되나봐.. 노란 대가리가 오기전에.. 하하..어..아.. 아..최악이야.. 아..너무 최악이야.. 아..너무 최악이야.. 그때 고고 올래.. 아아!! 아 노랫.. 아 노랫.. 아 노랫.. 아니 노래는 왜이렇게 밟고.. 발리는거 없어? 삐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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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딨어있어 얘!? 아 저거 뭐야ㅎㅎ XLZ 뷔해 뷔해 에잇 비엠 야! 야 어딨어! 어디야 어디야. 어케 노래 꺼졌고. 아 저기있다. 워~! 하핫핫핫핫핫ㅎ핫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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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š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 이거은 공폭게임 맞아요? 에이! 에잇! 여기서 이거. 그리고 불 끈 다음에? 아아 불을 비춘 다음에 하는거구나. 배터리 먹자 어디야x2 아니 이게 이게 은근히 무섭네 안돼겠다 제대로 나가자 다시 해주고 여기 있니? 피해니? 옿! 여깄구나 피엔이 들어갔어 피엔이 어? 피엔비엔 거리네 어 근데 어딨지? 나머지? 아이고 여깄다 오케이 한 바퀴 돌고 피엔따 뚜라따나나나나나 빵댕이 보세요 빵댕이 보세요 야 거기 있으면 나 어떻게 하니 피엔나 약간 어디갔어? 어 피엔이 여기있다 피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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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야 이거 은근히 어려운데? 이게 은근히 찾기가 어렵네 여깄다 다시 집중해서 가보자 피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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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이 옐로우 오 피엔 여기 어 여깄데? 어 여깄데? 어 여깄데? 어 여깄따 다했다 다했다 오케이 하나 남았다 어 노란 대가리에서부터 탈출 좋아서 탈출 뭐야 뭐야 이거 끝난건가? 야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어 어 이상해 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스케일 야 어 뭐야 어 아 분위기는 완전 이게 뭐야 뭐라고 적혀있는거에요 빨리 해석해주세요 뭐해야되는거야? 또 그거 찾아야되는건가? 저기요 피엔 어 피엔 어 뭐야 피엔 어 피엔 어 노래가 이상해 노래가 이상해 어 어 아아아아 뭐야 이거 뭐야 어 아니 뭐야 이번에는 뭐하게 달려있어 어 피엔이 이상하게 변해있어요 아니 피엔 벌크업 했는데? 어 저기있다 어 이번엔 4개만 찾으면 되나봐요 약간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피엔이가 아 아까 좀 귀여웠는데 하아 하 아 아 이거 달리기 없어 뛰어뛰어 뛰어뛰어 아 이거 달리기 없어 이거 제발제발 어어 여기있다 여기 하나있다 제발제발 아 이거 꺼야되나봐 아 뒤에 바로있어 아 아 이거 언제까지 따라와 아 어어 어어 아 달리기 없어 달리기? 어 나가면 있을거같은데 피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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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두개 어딨어 두개만 찾으면 된다 여기있다 오케이 하나만 더 여기있다 여기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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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떻게 하는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 뭐라는거지? 이제 어떻게 해야돼? 어디 탈출해야되나? 어디지? 여기도 아닌데 이 그림이 뭐 있어요 이제 뭐라고 하라는거 나 모르는데 전화 전화 한국인인데요? 어 뭐야 어떻게 어 어어 하지마 하지마세요 어 어 뭐야 어 이거 다 끝낸건가 오 오오오오 와 죽였다 죽였다 와아 죽였다 와아 이거 뭐야 에이 어 이거 피엔 대가리 아니야 에이 에이 아핳 아 끝났어 에이 에이 네 네! 이렇게 공포..공포 게임인가? 아무튼 PN이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어우 지금 겨드랑귀가 흥건해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노래와 좋은 그래픽을 보여주는 게임인것 같구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우미~~~~~~ 헤Э이 야야야야야... 야야, 이따다 김아스, 이따다 김아스, 이따다 김아스, 이따다 김아스